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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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뒤는거 찍혔잖아 네 제가 그냥 편집했어요 미연하게 안보이기에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편집한게 보인거에요? 아 진짜로 정확하게 다 찍혔어요 미치도 아무리 떠왔더니 진짜 처음부터 꼭 가야지 미치도 다 시켜있어 미치도 안해봅시다 이렇게 들고 가다가 또 다 찍게 생겼는데? 그렇게 해도 머리 다 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은근히 무거워요 은근히 무거워요 오늘은 다 안 찍고요 흔들어요 야 그거 없던데? 야 그거 없던데? 이거는 여기 밖에 없어요 지금 포켓을 찍고 있는데 오늘은 아니요 다 안 찍어요 그냥 중간에 안 찍어요 컨셉 바꿨어 편집하기 너무 힘들어 여섯 시간 타면 여섯 시간 동영상 다 봐야 돼 앞에 가니까 이게 좋네 앞에 아무것도 없네 여기 폰지 있을 때 빨리 가야지 오르막은 철 빨리 못 가요 어차피 오르막 되면 속도가 확 줄을 거예요 하하하하 아 여기 진짜 물이 많다 아 여기 좋다 여기 들어가기 딱 좋다 저기도 허리가 허리 넘게 들어가겠는데 길 밑에 안녕하세요 자 우측입니다 네 우측 우회전 여기 딱지 하나 잠깐만 잠깐만 휴식을 해볼까 아유 어지러워 아유 어지러워 Pixi 자 이제 두 시간 올라가 봅시다 아들매이 안고서 맨날 스쿨시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30개씩 3세트만 더이상 뭐 안했어요 다 안찍을거라 이제 다 안찍어요 갈림끼만 찍고 주간에 멋있는데만 찍고 이게 오른목은 저름만한 천변입니다 아 계단이다 전 등상 배낭이 좋았는데 등받이가 딱 있어가지고 등받이가 그냥 샀는데 주옥봉 3.2키로 아니 좀 더 올라가면 급경사에요 지금은 괜찮아 확실히 강원도 산이라 약간 숲풀이 약간 틀려 한 400미터에 올랐다고 그러는데 설악산 초반 올라가는 느낌이네 아빠랑 고기 아멘 아멘 찍어볼까 아멘 아 이게 이게 제일 싫어 이 개다리 그래도 이거 한 번 한 번씩 간격은 많네 이해 지쳐 아 차량감독 없어요 이제 해제 아 아 아멘 안녕하세요 걱정이에요 아 올라갑시다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갑습니다 오늘 중에 가겄지요 오늘 중에 가겄지요 오늘 중에 가겄지 오늘 중에 가겄지 오늘 중에 가겄지 아 아 아 아들내미 안고 운동한 보람이 있으려나 보람 없는거 같은데 보람 없는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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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이네 곡선이야 아 계단 끝이 없네요. 중간에 쉬었다 가세요. 계단 쭉 계속 있어. 부모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들어가면 오락할 겸. 부모님의 집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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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락할 겸. 지금 시작합니다. 다 180 위주로 만들었나? 끝나질 않네 계단이 사람도 많네 그러게요 지금 빨리 갈 필요가 없잖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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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글래 아니에요? 둥글래 아니에요. 제가 둥글래 캐서 알아. 어렸을 때. 둥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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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길이 아마존인데. 길이 아마존이야. 둥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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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지는구나. 둥글래. 여기가 헬기장 아닌가? 저쪽에 있나봐요. 길이. 저쪽에 있네. 여기가 헬기장 같은데. 여기가 헬기장 같은데 아닌가? 그죠? 여기여기여기. 헬기장 느낌 나는데. 구룡독봉이잖아. 네. 그 지나가야 돼요. 구룡독봉이 여기.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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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더 가야만. 매봉룡. 지나가야. 하. 하. 아. 안개 좀 여깄고 여긴 조금 거친다. 아. 좀 빨리 거치지. 아. 내리막길이 오르막길이 있는건데. 저희가 매봉룡인가? 어차피 목이 흘렸어 주옥보 피양림 예조 가족 Queen 여기 회계장이구나 H 네 아직 Moses 전희도 안했구나 예 안한거 같아요 저기가 매봉냥 같다 저 앞에가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 있었다 자연 휴양휴양이 자연으로 방치해 놓나 자유로운 혜연 어이 뭐야? 길이 뭐 이래? 차 올라오겠는데? 차도 올라오겠는데? 비 바뀌어도 되겠습니? 이렇게요? 길이 무슨 임도가 하나 있어? 이러면 이러네 이쪽이네 매봉용 매봉용 가깝네 800개 남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лам은 도대체 이것저것 이것저것 여기가 매복역 가는 길은 여기다 여기 조심하세요 미끄럽습니다 물기가 아주 아우 시원하다 매복역은 내려갔다 올라가나 내려갔다 올라가는거 아닐까 그런거 같아요 0이 딱 높지는 않던데 그래도 0이니까 고길거 아냐 올라가서 비박하시나라 근데 산이 너무 조용한데 산이 너무 조용한데 산이 너무 조용해요 땅 이루어진 더 잘 잘 길이 아까 걸어왔던 길이 30분 될 것 같은데? 길이 다 이 상태면 한 30-40분? 발전가야 되니까 1시간 이 정도 속도로 빨리 걸으면 3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 바람이 다르네 다 왔네 10분 정도 네, 가세요 여기 갈린끼리다 이제 주차장 평지에 왔던 길 이제 다시 가려면 갈거에요? 안가요 우와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너무 좋아요 영상에 올릴거에요 영상에 올릴거에요 광대상 물범 휴양을 제대로 하네 휴양을 제대로 하네 Kirsty 이거 astonished 여기가 4시간 10커리 4시간 1시간 아, 절차 못들어가 감기 오는거 아니에요? 감기 오는거 아니에요? 감기? 오안남은 말해요. 약이 있어요. 타이레론 있어요. 살짝 벗어보는 느낌 그 다음에 나이에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아직 안 올게요 이제 깨저아깐 겨울을 ㅎㅎ 깨저아깐 감사합니다.